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양측에서 지금 수용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극한 홍력, 내홍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겠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당 원내대표지역에서 물러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두 차례 더 사과를 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의석수가 워낙 많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의석수가 워낙 많은 더불어민주당에 상대하기가 역부족이었다. 이런 논리를 내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권력 비리를 견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중재안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바로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어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발칵하고 나섰습니다. 합의를 파기할 때는 원안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받던 것 같다. 이렇게 또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이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안다. 하면서 본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 하는 부분을 내쉬어오자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반대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또 이렇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검찰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친정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강하게 우리는 반대하고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이수진 원내대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벌써부터 여야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자락을 깔고 있다. 여야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다. 하는 것을 바로 견양한 것은 이준석도 아니고 바로 윤석열 당선인을 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의 기독권 수호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헌법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여야 합의안을 두고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놓고 지금 이렇게 맹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를 보면 형사소선법 또 경찰정법 개정 안에는 문재인의 임기 중에 의결이 되지만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청 설립에 관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를 뺏어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걸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수청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 이후의 입법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뺏어놓고 어디에 두지 못하는 아주 어중간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할 역할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가 중재 안에는 심각한 모순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의 원내 한 관계자는 22일 여야 합의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내 사항의 협상 파트너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이준석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협상의 카운터파트가 아니다. 비켜나가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의 카운터파트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권성동을 상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원점으로 되돌릴 경우에는 금수완박 원안 강행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직접 수사권 조정 시점도 합의안보다 훨씬 빠르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무산시키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과 격렬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합의 자체가 이게 뭔가 갑자기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갑자기 그날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수상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덕섭 받아주니까 이게 웬떡이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걸 다시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많은 역풍이 불 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원안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형배 의원의 꼼수 위장탈당 이후로 전체 국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부감 또 국회에 대한 이런 혐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에서 그래서 갑자기 중재안을 만들어가지고 덕섭 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아버렸는데 이게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경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에 다시 한번 힘이 술릴 수 있다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 실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은 우리 다시 원안대로 추진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파 황운하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 즉 6가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가운데 부패와 경제 부분만 검찰에 남아 있는데 이게 1년 6개월 좀 지나서 다시 중수청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한꺼번에 다 넘기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넘기는데 이거를 합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고 지금 황운하가 급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운하가 그러니까 황운하 같은 사람이 본인이 여러 가지 의욕을 받고 있고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데 본인이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못 받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윤석열 정부로서는 큰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은 따로 나와서 이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거부어설을 밝히는 것은 분위기가 워낙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다시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래서 재검토해가지고 이걸 합의를 파괴할 경우 민주당이 이걸 또다시 처음부터 원안으로 강행하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딜레마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